현대차 그룹 6개 평가에서 월드, 월드, 지수에 편입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ESG 성과를 인정받았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 이번에 획득한 DJSI 월드는 평가 대상인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6개사 모두 각 산업군내 상위 1% 수준으로 전년 대비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각 계열사가 공통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별도의 내재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6개사의 경우 글로벌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중중대성평가,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관리, 임직원 인권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구체적으로 올해 6개사의 경우 글로벌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중중대성평가,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관리, 임직원 인권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그룹 차원의 ESG 성과관리 지표인 HMG ESG 인덱스를 개발해 관련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며 ESG 역량 강화와 추진 동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